상승효과 커리큘럼 가이드 잘 오셨고요 지금은 11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눈이 엄청 많이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겨울 느낌 나게 입고 있는데 어차피 선생님이 커리큘럼 가이드를 딱 한 번 올려놓고 끝 이게 아니라 시기별로 중요한 포인트들 잡아서 올려드릴 건데 이거를 보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날씨 추운 겨울에 무엇을 공부할까 고민하는 그런 학생들이 아마 왔을 것 같아 일단 간단하게 내 소개부터 할게요 이순연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순연은 누구야 나야 나인데 누구냐 간단하게 프로필 소개하자면 일단 염순이 백이 아빠입니다 작년에 출시가 되었던 염이백이 교장에 있던 우리 귀여운 염순이하고 백이 우리 상승효과팀의 마스코트이자 효자 효녀들의 히어로 같은 히로인들이죠 염순이 백이 아빠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는 컴퓨터공학부를 졸업을 했어요 수학을 엄청 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수능 시험을 아주 잘 받고 그래서 연세대학교 의대하고 서울대 공대를 합격을 했었는데 나는 의사보다는 좀 다른 게 맞을 것 같아서 공대를 선택을 했고 1학년 때 이제 공학부로 들어가서 1학년 때 또 그 천명 중에서 이제 그 성적을 가지고 이제 학과가 2학년 때 결정이 됐는데 2학년 때 이제 컴퓨터공학부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갔다가 장교생활 마치고 나서 딱 그 300만원 들고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나는 컴퓨터도 좋지만 앞으로는 우리는 이제 문화예술의 시대니까 나는 문화예술을 전공을 하고 일을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일본에를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2년이 돼서 도쿄예술대학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한예종 같은 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음악대학원에서 이제 박사과정까지 수료를 하고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또 프로듀서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공연기획이라든가 전시기획이라든가 해외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고 축제, 페스티벌, 예술감독까지 역임을 한 다음에 또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메가스터디에 왔습니다 메가스터디 MTA라고 해서요 이게 강사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인데 1기로 내가 이제 선발이 된 거지 그때 이제 약간 그 슈퍼스타K 이런 것처럼 전국에서 나도 강사가 될 거야 아니면 뭐 전국에서 강사 활동 하시던 분들이 메가스터디라는 그 플랫폼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도 보고 이런 코스를 거쳤는데 거기에 이제 1기로 딱 선발이 됐어요 경쟁률이 꽤 셌어요 그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내가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술을 그만두고 뭐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벌써 한 10년 전 얘기예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보이면은 좀 어려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아재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만큼 또 경험이 많고 많은 사람들 학생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지금의 이승희와 수학 강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뒤로 나는 그냥 온리 메가스터디야 메가스터디 러셀 학원에서 수업을 했고 오프라인이죠 이제 메가스터디 온라인 인간 강사로 이제 데뷔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 뵙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소개하고 뭐 내 인생 얘기들 뭐 하자 그럼 뭐 할 게 엄청 많지만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2026학년도 이 커리큘럼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요 센터로 나눠졌다는 거 우리 이제 2025학년도까지는 그냥 하나의 커리큘럼이었는데 여러분들 운동을 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뭐 체력운동 해요 근육운동 해요 이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축구선수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을 텐데 뭐 근육운동도 해야 될 것이고 뭐 달리기 하면서 심폐지구력도 키워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축구 기술도 배우고 뭐 전술 전략 이런 것들까지 다 배워야 결국 잘하게 될 거란 말이지 뭐 축구도 그렇고 프로게이머도 그렇고 뭐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이제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요즘은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수능수학 같은 경우에는 나는 수능수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수능수학의 진짜 쌉고수 최고수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지난 이제 10년 동안 강사 생활하면서 쌓아왔던 그 노하우들과 또 내가 이제 메가스터디 온라인 하면서도 학생들하고 소통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뭐 댓글 같은 것도 다 읽고 보고 얘기도 하고 또 Q&A 우리 그 팀 상승효과가 Q&A 맛집 상담 맛집으로 되게 유명해 내가 이거 메가스터디 하기 전부터도 그 학생들하고 이제 코로나 시절에도 비대면 수업으로 하면서 카톡으로 진짜 하루에 몇백 명씩 하고도 막 대화를 나눠보면서요 그게 막 잡담 이런 건 아니겠지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가 힘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그 데이터들을 쭉 모으다 보니 그래 수학 또한 수능수학 또한 이런 과학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올해 2026학년도 커리큘럼부터는 이 3개의 센터로 구성이 되는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이 진행이 됩니다 자 핵심적인 거는 여기 이제 상승효과 피지컬 트레이닝 센터 그리고 밑에 라이즈 전술 트레이닝 센터 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좀 이따가 다 쪼개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이렇게 구조만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이널 기간에는 이 두 개의 센터가 합쳐지면서 하나의 이제 지휘본부가 만들어지는 게 전략 트레이닝 센터 키워드를 뽑자 그러면은 피지컬, 전술, 전략 여기는 이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매년 파이널 때 나왔던 진짜 인기가 많은 그 선생님 교재 강좌 이름이기도 하죠 자 일단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상이 있고 현실이 있을 겁니다 자 현실은 어디 있어요? 바닥에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현실이 아주 뭐 괜찮은 사람도 있을 건데 또 여러분들 표현으로 하자면은 뭐 현실은 시궁창 뭐 이런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근데 위에는 이제 이상이 있어 이상이 있어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아 나는 수학을 너무 못해 아 현실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지금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사실은 중요한 거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니까 내 얘기를 한번 이제 들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자고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좋아해 나 자신도 그렇고 이 이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려는 욕구 야망 이게 굉장히 큰 사람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잡을 수 없는 목표를 정해놓고 막 이제 꿈만 꾸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가 내가 성장하는 걸 느끼면서 그렇게 이제 가는 거지 그런 야망이 있는 학생들을 나는 성적을 올려주고 싶다라는 게 내가 수학 강사로서의 좀 꿈이고 내가 그래서 이제 온라인 와서 이렇게 영상 찍을 때마다 야 야망 있는 친구들아 와라 수학이 너희들이 지금 현실은 좀 좀 그런데 위로 올라오고 싶은 그 이상이 있어 그 야망 있는 사람들은 딱 내가 맞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벽이 딱 있단 말이지 내가 누구냐 이 벽 뚫는 전문 수학 강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또 잘하는 사람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나는 뭐 잘하고 싶지 않아 그냥 어차피 뭐 고3 보내는 거고 수험생 보내는 거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나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 위로 확 올라오고 싶은 욕심이 별로 없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뚫고 쭉 올라오고 싶다 그러면 벽 뚫는 전문 수학 강사 이승호가 도와드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도대체 벽이 왜 생기는 거지 여러분들 수학만 좁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왜 여러분들은 올라가는데 벽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기본 개념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기초 계산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던가 이해 능력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피지컬의 벽과 전술의 벽 아까 그 트레이닝 센터 그 이름에 나와있던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피지컬의 문제가 있거나 전술의 문제가 있거나 축구라던가 어떤 롤 같은 그런 게임이라던가 이런 거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약간 느낌이 오지 않을까 싶어 뭔가 운동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기본기가 중요한 부분도 있고 이 예를 들면 뭐 축구 지능 게임 지능 뭐 이런 말 하듯이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 전술적인 것들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학 성적이 안 오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네들을 전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트레이닝 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피지컬의 벽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뭐 재미없는 얘기지만 이게 교과서적인 얘기죠 내용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 개념이 부족하거나 기초 계산 능력 이해 능력이 부재가 됐을 때에는 이 벽이 생기는 거고요 전술의 벽은 심도인의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부재할 때 전술의 벽이 생긴다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죠 자 커리큘럼 얘기를 좀 하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승효과 피지컬 트레이닝 센터예요 자 수능 수학에 필요한 피지컬을 만드는 센터다 자 피지컬 트레이닝 센터 하면 좀 약간 느낌 오지 않니 자 여기서는 이제 뭘 하냐면은 요겁니다 하나의 키워드를 좀 잡자 그러면 여기 저중량 고반복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걸 시키지 않을 거야 되게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운동을 하러 갔을 때 그냥 아주 단순하게 딱 여기 근육 하나만 키워보자 라고 하면은 아령을 들고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운동기구에 가가지고 내가 그래 가슴 근육을 키워보자 하면 이걸 한다던가 달리기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허들 장애물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딱 하나씩만 좁혀서 피지컬을 키우기 위한 그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쵸?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과 개념, 계산 능력 반복 출제 알고리즘을 이제 훈련시켜주는 그런 강좌다 자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이 돼 있는데 0단계에서 컴팩트한 맥락 이해로 운동할 준비를 한다 맥락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1단계에서는 개념과 기출로 체계가 잡힌 피지컬 체계를 잡아드립니다 피지컬도 체계가 필요해 운동도 잘하려고 하면은 해부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그 부분 부분 하나하나씩 잡아 나가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2단계가 저중량 고반복으로 피지컬을 강화시키는 트레이닝까지 계속 여러분들 반복을 시켜드려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상을 하면서 올해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복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양적인 강화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항상 선생님이 이제 질적인 것도 강화를 많이 지금까지 시켜봤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부분에서 양적인 강화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하겠다 이거지 컨텐츠를 그래서 그 커리큘럼이 첫 번째 0단계가 이제 기초개념공사 뭐 나의 시그니처 강의 중에 하나죠 줄여서 이제 기계공이라고 부르는데 기초개념공사 얘가 뭐 수원수트, 학동, 미적분, 기학까지 그냥 전과목이 다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수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 아 처음으로 내가 수원이나 수트를 배웁니다 라고 하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수능 입문, 수능 시작한다 라고 하는데 내가 좀 기초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하시면 되고요 뭐 한 권당 길어야 일주일 일주일에 끝내는 아주 컴팩트한 수업이에요 빨리 끝내면 보통 3, 4일 정도에도 끝날 수 있는 컴팩트한데 그 컴팩트하게 쭉 보면서 맥락을 이해하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진짜 나의 그 시그니처이자 베스트셀러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3.5 3.5라고 하는 것은 개념과 문제풀이 적용의 체계적인 훈련으로 4점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피지컬을 만들기 위한 강조다 여기에서 이제 교과서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내용 영역들 교과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여기 기초개념공사 있으면 여기 교과개념공사예요 교과개념공사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기출까지 한 번에 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따로 기출 따로 이렇게 하면은 개념공부할 땐 다 아는 것 같은데 기출 풀 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요 단계에서 3.5하고 상승효과 3.5, DB3.5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로 합쳐서 3.5라는 걸 만들었고 거기에서 이제 연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워크북까지 올해는 이제 추가가 되면서 더 컴팩트하게 정리가 됐지만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워크북까지 요게 이제 올해 가장 중요한 코스가 되겠지 피지컬 트레이닝센터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2단계죠 세 번째 2단계는 문제풀이 단계입니다 여미백이 아까 내가 표지 보여드렸던 거 있지? 고양이 나왔던 거 염순이하고 백이 있는데 이제 문제 새로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풀게 되는 단계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적절한 난이도의 많은 신규 제작 문제를 반복 훈련하는 강좌다 반복 훈련이 필요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 근데 고중량이 아니야 막 무거운 거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저중량 딱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반복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켜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트레이닝센터에서는 딱 요렇게 이제 3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얘네들을 마침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 걔네들을 반복 훈련하면서 이제 피지컬 훈련이 된 상태로 수능에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이제 라이즈 전술 트레이닝센터인데 자 이게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 커리큘럼을 보면은 어 그러면 얘네들을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수능 대비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요 피지컬 트레이닝을 먼저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상태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원하고 수투를 한번 하잖아 내신 때 그러니까 개념이 머릿속에 남아있고 문제도 풀 줄 아는 학생들이 꽤 많아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1등급이 안 나오고 2등급, 3등급, 4등급이 수능에서 나온단 말이지 그거 왜 그런가? 수능에서 필요한 게 피지컬 쪽도 있지만 전술 쪽도 있기 때문인 거야 두 개를 같이 밸런스가 좋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지 맨날 피지컬 훈련만 하고 있으면 또 안 돼 맨날 질문 오는 거 있어요 선생님 무슨 문제집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계속 하고 있는데 정작 4점짜리 문제는 잘 못 풀어 왜? 수능 수학을 잘하기 위한 전술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이 피지컬 트레이닝을 무시하고 이제 이쪽만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긴 있어요 고난도 4점 문제 풀고 뭐 N제 많이 풀고 실모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피지컬 쪽이 약해가지고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이상과 현실의 벽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어딘가 지금 구멍이 나 있다는 건데 그 두 개가 밸런스가 딱 맞춰지게 같이 끌어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술 트레이닝 센터와 피지컬 트레이닝 센터를 두 개를 같이 다니는 즉 같이 수강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 나는 얘보다는 이 전술 쪽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전술 트레이닝 센터에서 지금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전술 훈련이니까 얘네들이 이거 듣고 그 다음 이거 듣고 이거 듣고 그 다음 이거 듣고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 세 개의 큰 축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설명을 좀 드려볼게 라이즈 전술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라이즈는 선생님이 또 좋아하는 이름이기도 하죠 라이즈 자 수능 수학에 필요한 지능을 강화하는 센터다 수능 수학 지능에 해당하는 문제 풀이 전술 문제 해석법 직관력을 실전 개념 플러스 고난도 기출 플러스 엔제 올인원으로 훈련한다 자 여러분들 뭐 실전 개념 따로 배우고 엔제 따로 풀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강좌 교재에 한꺼번에 그 트레이닝 코스를 통해서 한 번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택틱스 문제 풀이 전술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피지컬이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기 위한 그 단원별로 주제별로 전술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 전술이 무엇인가 자 불필요한 계산은 어떻게 줄일까 문제를 쉽고 빠르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전 개념을 총정리하고 신규 제작 문제를 훈련까지 해야 된다 자 그게 이제 택틱스입니다 택틱스가 영어로 이제 전술이에요 전술 그래서 여러 개 이제 그 택틱 전술들이 모여서 택틱스라는 교재가 되는 거고요 실전 개념 전체가 총정리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는 쉽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 입문엔제가 되겠다 입문엔제가 택틱스입니다 이거 올해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승우의 문제 해석법 SNS SNS 여러분들 이제 많이 하잖아 자 이제 1년 동안은 이제 SNS는 끊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 SNS가 그 SNS가 아니고 시나리오 앤 샘플링 이거 두 가지가 수능에서의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야 시나리오 세우고 샘플링을 한다 뭔 말이죠?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문제는 이렇게 읽는 거야 문제 해결 원리는 이렇게 찾는 거야 수능 수학이 어떻게 보면 근본을 알려주고 행동 영역을 훈련시켜주는 강좌다 행동 영역이라는 것은 수능 수학에서 평가하는 그 네 가지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재랑 강좌 자체 SNS라는 거는 올해 처음 출시가 되는 거긴 한데 작년까지 2025학년도 때도 특히 6평이나 9평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개념은 있고 나는 문제 많이 풀어봤는데 왜 이렇게 자꾸 성적이 안 나오지 하는 학생들이 이거에 대한 거를 배우고 정말 열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라이즈라던가 여미백이라던가 기존에 있었던 그 교재나 강좌에도 이 내용들이 다 들어 있었던 겁니다 3.5라던가 근데 그거를 좀 특화시켜서 하나의 교재 강좌를 통해서 이 SNS 시나리오와 샘플링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즉 문제 해석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교재 강좌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문제 해석하는 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어려운 기출 문제도 들어 있을 거고 또 새로운 문제도 들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훈련시키기 위한 이 트레이닝을 위한 새로운 문제 그냥 무조건 문제만 있는 문제집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를 알려주는 방법론만 알려주는 그런 책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하나를 가지고 토탈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SNS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승효의 직관력 강화 휴리스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휴리스틱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좀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느껴봐 그냥 자 쌉고수들은 어떻게 빠르게 푸는 걸까 그런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자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제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나 뭐 선생님들 보면은 자 얘들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될 거 같잖아 뭐 느낌 오지 않니? 뭔가 직관이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 이런 얘기하는 거 있죠 발상 이런 것들 그게 다 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거고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을 트레이닝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 자 그래서 문제풀이에 필요한 직관을 배우고 어떻게든 답을 내는 결정력을 강화시켜주는 강좌 축구선수가 결국에는 골을 넣어야 되는데 스트라이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패스만 열심히 하다가 결국 골을 못 넣으면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아무리 경기에서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기기 위해서는 결정력을 강화시켜줘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직관 강화 플러스 기출 플러스 엔제 새로운 문제까지 포함시키면서 한 번에 여러분들을 트레이닝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술 트레이닝 센터에서 여러분들을 트레이닝시키는 것들은 이렇게 크게 나눠보면은 세 가지죠 전술이 있고요 문제 해석법이 있고 직관력이 있다 이 세 개의 축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일단은 기본 교재 강좌가 있을 건데 각 교재 강좌마다 또 추가적으로 엔제 형태로 문제가 추가로 제공이 되기도 하고 시즌별로 운영이 되거나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 않게 1년 동안 할 게 그냥 정말 많고 꼭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드릴 만큼 올해는 더 강해져서 이 트레이닝 센터가 운영이 될 거니까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 트레이닝 센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겨울에 우리가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개의 센터가 운영이 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합쳐질 것이다 파이널 단계에서는 진짜 그 승리를 위한 전략을 배우는 단계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가면은 뭐 시험 100분 동안 어떻게 시험을 봐야 잘 볼 것인가 총정리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 결국에는 2단계를 가기 위해 이 피지컬과 전술이 나눠지면서 이제 트레이닝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2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최신 트렌드와 평가를 잘하는 이승효티가 직접 만든 실전 모의고사도 여기 포함이 될 거고 근데 결국에는 걔네들 잘하기 위해서는 그 앞 단계에서 정말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6평 끝나고나 9평 끝나고 와서 아 좀 빨리 시작할 걸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 나도 안타깝지 그러니까 좀 빨리 와주 그랬어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뭐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빨리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 후회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 단계로 갔을 때 아 내가 피지컬이 부족하네 전술이 부족하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이 센터 가서 뭐 훈련 받고 오면 되잖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문화가 됐으니까 체계화가 됐으니까 과학적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날씨 추운 겨울부터 윈터스쿨부터 이제 수능 수학 대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은 선생님의 트레이닝 센터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그냥 문의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진짜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 특화된 선생님들 이쪽에 특화된 선생님들 이제 이 상승효과 팀에서도 진짜 말 그대로 센터가 나눠져서 이 컨텐츠들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여러분들을 강화를 시켜 드릴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처음 봤죠? 그렇죠? 나는 앞으로 이 수능 수학의 커리큘럼 혹은 사교육 메가스터디도 점점점 이렇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이끌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이걸 나눴다는 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에는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의 수학 성적을 끌어올려주고 싶다는 나는 이제 그런 야망이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성적을 올려주지? 진짜 한 문제 두 문제로 더 맞춰서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학을 가고 싶다 혹은 내가 지금 이 대학을 갈 수 있는데 더 올라가고 싶다 이런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을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년 동안 선생님하고 같이 할 사람들은 이제 Q&A에다가 상담글도 남기고 이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를 드릴 거니까 선생님 찾아오시면 되고 뭐 선생님은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올 1년 동안 건강하시고 이제 수능 수학 잘 공부하셔서 내년 수능에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 이렇게 한 번 올리고 뭐 사라지지 않을 거니까 내가 테스트라던가 공지사항이라던가 이런 데서 끊임없이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도 제공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목소리도 듣고 그럴 거니까 뭐 이래저래 오다가다 만나면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네 자 커리큘럼 가이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